안녕하세요 선아킬리 입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이구요 좋은 문장 같이 한번 써볼게요 첫번째 문장은 누울 때 걱정 없고 일어나서 기분 좋은 그런 완벽한 날이 오늘이길 이 문장 써볼게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런식으로 밑으로 길게 문장 구성해서 써봤습니다. 두번째 문장 써볼게요 마음이 예쁜 사람이 별빛처럼 빛난다 이 문장 써볼게요 이런식으로 문장을 구성해서 써봤구요 별빛 또 빛 이런 단어들을 좀 예쁘게 신경 쓰셔서 한번 써보세요 오늘도 반복 연습 많이 많이 해주시구요 내일도 또 예쁜 문장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